북서태평양에는 태풍 9호 루핏, 10호 미리네, 그리고 11호 니다 이렇게 3개의 태풍이 편대를 형성해서 한국, 일본, 중국을 포위를 하듯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태풍입니다 그러나 8월 8일에는 9호 태풍 루핏이 열대저기압이 되고 8월 9일에는 11호 태풍 니다가 온대저기압이 됩니다 10호 태풍 미리네만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먼저 10호 태풍 미리네를 보겠습니다 매우 불확실했던 태풍 제10호 미리네의 예보원이 작아졌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상당히 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초에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쿄를 관통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결국 태풍 중심이 도쿄에서 200km 떨어진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 8월 8일 저녁 8시 무렵에는 태풍이 태평양 먼 바다로 멀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10호는 마지막까지 태풍의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9호 태풍 루피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태풍입니다 9호 태풍은 3개의 태풍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을 했고 오랫동안 중국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의 대만 해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아침에는 대만에 상륙하면서 열대저기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만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올 때 또다시 태풍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 의하면 태풍 9호는 열대저기압이 된 뒤 대만 동쪽 해상에 빠져나와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8월 8일 18시 이것은 UTC시간입니다 항북시간으로 8월 9일 03시에는 일본 큐슈 가고시마연 부근에 상륙을 합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중심부근의 최고풍속은 초속 50노트 초속 26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초속 17미터의 태풍의 기준을 합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기상청 순으로 보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보가 제각각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비슷해졌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입니다 8월 7일 12시 현재 태풍 9호는 대만에 위치하고 있고 태풍 10호는 일본 키이반도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 8월 8일 20시입니다 태풍 9호는 큐슈에 거의 접근을 했고 태풍 10호는 이미 먼바다로 빠져나왔습니다 8월 9일 정오경에는 태풍 9호가 동해로 빠져나와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북풍 또는 북동풍이 불어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동해안은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미국 기상청입니다 8월 7일 12시 격입니다 태풍 9호와 태풍 10호가 있습니다 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 8월 8일 20시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거의 같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당초 태풍 9호가 중국 대륙에 가서 소멸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풍 9호가 멀쩡히 살아서 큐슈에 상륙한다면 이번 태풍 경로 예상 배틀에서는 유럽에 1승을 주고 미국에 1패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